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샌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유일무이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과 매 순간순간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권에 펼쳐나가는 24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8장 20절로 24절입니다 출애국기 8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의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샌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국원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 아멘 고샌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었기에 자꾸 돌아가려는 원심력이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온유한자로 길들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태봉 5장 5절도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 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자가 되면 세상과 사람을 정복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고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구별되고 평강 누리는 보금치와 24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고샌의 응답입니다 고샌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와 조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러한 고샌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고샌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앙은 율법이나 과학 같은 것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 대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문의 재앙 가운데서도 고샌 땅에는 구별되어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을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같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샌의 응답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축하기 좋은 부족함이 없는 응답 이것이 고샌의 응답입니다 10편 23편 1절도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넉넉함이 넘치는 그런 고샌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자면 상막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풍성한 응답이 바로 고샌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은 10장 10절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이 없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중심일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이끄시는 풍성한 응답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샌의 응답 세 번째로 보면 여호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평강의 응답을 고샌의 응답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은 16장 33절은 내 안에서 평안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편 27편 3절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참으로 평강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 여호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평강의 응답 속에서 고샌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고샌의 응답을 통하여서 여호와 인주를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고샌의 응답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과 문제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사무엘상서 2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호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하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 즉 승리의 사람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막막하고 깝깝합니다 서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의 기회가 되어지고 참으로 시간표 응답 고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치의 기회 그 시간표 고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익 같은 경우도 죽음 속에서 참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죽음 속에서 그 쫓겨 다녔지만 전부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즉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고샌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여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환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전되어지는 그러한 고샌의 응답 시간표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약의 백성 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도 보시면 세상 풍랑이 몰아칩니다 사도바울에게 풍랑이 몰아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회, 시간표를 우리가 온전히 찾고 누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전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절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흩어진 자들이 안두옥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증인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고생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저주를 끝내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세기 12장 2절은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말씀신앙, 기도신앙, 예배신앙을 통하여서 참으로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져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생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의 고생 땅이 됩니다 복음 가진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 교회가 바로 우리의 고생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애굽나라처럼 흉년이 와서 영적인 폐허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고의 안전지대가 과연 어디인가 코로나19가 득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최고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현장일 것입니다 근데 예배 현장에 문을 닫게 만듭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참으로 예배 현장 속에서 더 24, 예배 24기도 24 말씀 속에 우리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다위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사도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보금치와 24 제자의 삶을 누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예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의 수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예배까지도 참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한 고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고센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고센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의 강단을 놓고 참으로 예원의 강단이 생명과 빛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참으로 살아나는 그런 흑암이 꺾이는 그러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자 목사님, 그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중직자들과 랩노트들과 차세자의 성교사들이 세워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더더욱 우리가 24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속에서 저주가, 재앙이, 가난이, 기근이, 어려움이, 축복으로 참으로 전환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생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환란이 왔고 흉년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고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언교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예언의 강단과 함께하고 소통되고 있다는 건 최고의 고생의 응답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 언약 부잡고 참으로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24의 주역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늘 성령춘마 5, 6을 더하여 주옵시고 신원을 강강케 하시며 참으로 모든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렘눈트와 참으로 중직자와 차세의 성교사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언의 다섯 공동체가 저은 교구와 기관 가운데 참으로 복음치와 24 제자의 그런 응답이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코로나19로 참으로 뒤숭숭한 이 시간표 속에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최고의 안전지대 고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예배 최고로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할 때 본당 헌당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산업 현장 가운데 우리의 그 말숨운동 그 현장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24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하는 귀한 송도들 참으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추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중심 가운데 여와로 인하여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대의 최고의 안전지대 고생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표로 오늘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